안녕하세요! 코나잇짜렘 백보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게 됐습니다. 다들 소식을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뮤직 테스트를 통해서 메이크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드디어 처음으로 유럽투어를 가게 됐습니다! 유럽투어를 가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팀워크 테스트를 했었는데 오늘 또 뭐 재밌는 걸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투어를 가는 도시에 대해서 간단한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바로 질문을 드려주세요. 저는 모스크바 가서 러시아의 궁전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구경해보고 싶어요. 가서 사진 찍읍시다. 네, 같이 가서 찍어줘요. 꼭 진짜로. 사진을 찍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마드리띠에 가면은 빠이야를 먹고 싶어요. 아, 빠이야도. 꼭 같이 먹는 밥. 맛있지, 맛있지. 형이 빠이야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오이스터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아이스턴 타워를 먹으려고 해요. 아이스턴 타워를 먹으려고 해요. 정말요? 정말요? 꼭 같이 먹어요? 네, 비어도 같이 먹어요. 아이스턴 타워드레스 즈음 어, 대표적인 명소 런던 브릿지 를 이 친구들과 같이 한 번 입으실네요. 어, 꼭 같이 걸읍시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유럽에 가서 다 해보고싶네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많이 드네요. 정말 많이 들어서 빨리 가고 싶은데 네, 네. 저희는 유럽 투어 갈라고만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공연장에서 좀 보셔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른 나라에서 만나요 우리의 나라에서 만나요 MyMusicTaste.com Stop wishing, Start making See you soon Stop wishing, Start making Stop wishing, Start making